힌덤의 정말 일당 100입니다. 케이팝의 카리스마 전사 쇼리. 안녕하세요, 을린입니다. 일당 100위의 무대를 정말 꽉 채우고 옆에서 우리 탱구 씨는 매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놀라서 머리가 삐죽삐죽 쓰네. 자,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소녀의 리더. 액시, 섹시, 매감 폭시. 안녕하세요. 놀토에 처음 나오게 된 액시, 섹시, 액시입니다. 액시, 섹시, 매감 폭시. 옆에 우리 김동연 씨 만났는데. 어때요? 정말 너무 든든해요. 든든해요? 믿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1위 보나, 2위 보나. 우주소녀의 센터. 보나! 네, 안녕하세요. 우소녀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나. 이뻐, 이뻐. 아니, 근데 탱구 씨. 네? 보나 씨가 퀸덤에서 우승하셨나요? 왜요? 왜요? 아니, 오늘 의상 자체는 거의 뭐. 아니, 오늘 의상 자체는 거의 뭐. 해외 미인대회 수상자 같기도 하고. 우와. 지금 딱 같이. 해외 미인대회. 아니, 오늘 제가 퀸덤 친구들 나온다고 해서. 네. 좀 적당히 했어요. 그래. 아, 그렇네. 너무 귀여우셔. 적당히 했어요. 조금 적당히 했어요. 좀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프라이데이.